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년 5월 10일에 치러진 4월 학력평가 고3 대상의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학력평가이지만 5월달에 시행된 점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건 우리들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닌 듯 하고요. 좋아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학습하는 게 올바른 학습 방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 해설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좋아요.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쉬웠습니다. 지난 3월 학력평가도 그렇죠. 어렵지 않게 출제됐는데 그보다도 좀 더 쉽게 출제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 지금 이제 2024학년도에 스텝별로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그리고 이어진 스텝 4, 더 스텝 5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과거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에 대한 내용까지를 저희들이 스텝 1, 스텝 2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스텝 1, 스텝 2 수준의 공부까지만 끝낸다고 했을 때 문제 풀 때 전혀 요만큼의 무리도 없이 매끄럽게 풀리는 수준으로 문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텝 2로 구분했었던 내용들이 내용들이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텝 1 수준으로만 공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우리 베이직 모의고사 있잖아요. 베이직 모의고사는 비교를 해본다면 베이직 모의고사 레벨 1 있고 레벨 2 있는데 레벨 1과 2의 한 중간 정도? 한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인 5집 모의고사 시즌 1이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5집 모의고사랑 비교한다면 난이도를 진짜 중간에 벽이 하나 있는 만큼의 어떤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좋아. 그만큼 이제 평일에 평이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문제를 풀었는데 뭐 괜찮게 잘 풀렸어요. 괜찮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해서 틀린 문제가 조금 더 많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긴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를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체력관리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일단 모르는 게 조금 있었고 자료 해석이 좀 안 됐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해설관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개념이 빵꾸가 나 있는지 그리고 자료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어떻게 적용을 못 시켰는지를 한 번쯤 잘 살펴보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그래 공부를 과거 했었는데 까먹어서 틀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개념 학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해당 부분 해당 중단원이든 그 해당 주제가 됐든 대단원 통체로가 됐든 오케이? 그 부분이 얼만큼 비어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개념 학습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갔다가 오게 되면 뭔가 되돌아간 느낌 들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념 복습은 언제나 꾸준하게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리고 설령 학습 시기가 좀 늦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나머지 아직 전범위의 개념 학습이 다 못 끝난 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땐 역시나 좋은 점수 나오긴 어렵겠죠. 그치? 그럴 때는 뭘 점검해 보시냐면 본인이 공부를 했던 단원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절반까지밖에 공부를 못 했어. 그럼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를 올바로 풀어낸 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라고. 아직 뒤쪽 부분 공부를 안 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그 문제는 풀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모의고사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빈틈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걸로 그치시면 안 되고 나한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럼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지. 그걸 체크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메꿔나가는 추후 학습과정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은 공부들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강의를 보시면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또는 착각하는 내용들, 틀리는 내용들 모든 것들이 강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반복 학습을 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힘내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당부 말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풀어야 할 문제가 곧 출시가 되죠? 6월 평가원부의고사, 이후 9월 평가원부의고사가 있게 됩니다. 학력평가랑은 달라요. 올해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조금 미리 엿볼 수 있는 시험이 6월 초에 일단 시행이 됩니다. 6월 평가원부의고사 문제는 절대로 3월 학평, 4월 학평 수준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들의 실시간 등급컷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데이터밖에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정도 난이도로 6월 평가원부의고사가 출제가 되면 1등급컷 50점, 2등급컷도 50점이 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위권 변별력이 무너지는 조금 적절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시험이 돼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6월 평가원부의고사는 절대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학능력시험 더더군다나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구과학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정도를 풀 수 있으면 대충 되는 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절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난이도도 있고 더 수준 높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미 기출문제에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도 높은 수준의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마음까지는 가지고 이거 잘 봤다고 해서 절대 거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6월 모평 본 다음에 어? 어? 그런 걸 쓰면 안 돼. 제가 3월, 4월은 다 맞았었는데요. 6월 달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망가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3월, 4월 잘 보고 잘 풀었을 수 있는데 어? 이걸로 만족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꼼꼼하게 학습해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미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학습 시기, 학습 일정, 그리고 내용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져 있고 난이도도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시험과는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까지가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님의 수능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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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